빤실빤실빤실빤 휘날라가요 릴리 애들이 한바구니 들어있어 알았어 알았어 괜히 자는거 봐 뒤에서 봐도 볼살이 뭐야 험울따라 머리가 왜이렇게 크지? 어이 귀여워 릴리야 릴리야 릴리는 또 엄마 안아달라고 어이구 어이구 코코랑 팬지 베리 함바구니 들어있대 에헴 저렇게 이쁜애들을 낳았어 고마워 엄마 고마워 에이크 얘랑 팬이야 고마워 이렇게 이쁜애들 와주세요 코코 아니고 루이였네 루이 저렇게 쏙 들어갈지 몰랐네 그 등치가 으음... 그렇게 살 터져 있나? 저기 오는데 아버님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어제 한잔 하셨어요? 아버님? 홍아! 아우 아버님 아이웃 졸려 아 이게 뭐하는거야? 아 누나한테 먼저 펑픈 그루밍을 해 일어난것도 아니..잔만 깬 거야 아이구 또 아빠 찾아왔어 또 아이고 엄마 여기 있는데 엄마 아빠만 좋아하는지 루이 딸도 저기 왔다 아이고 잘잤어요 아침인사에요 루이니는 엄마 뵙겠네 엄마만 좋아 루이니야 아빠 인사하고 다시 가는거야? 다시 들어가는거야? 스승이 아빠 일어났다고 언니라고 또 팬 지는게 아이고 아이고 뭐야 폭포 그루미 현장과 엄마쟁이 릴리와 엄마쟁이 릴리와 이게 무슨일이야 이게 아니 뭐 그루미 대회 열렸냐고 얘도 일어나자마자 고양이가 이렇게 깔끔해요 루이니야 얼굴 좀 보면 안돼? 응? 얼굴 좀 보자 아이고 이제 막 일어났어 아이고 너 우리 애기가 아이고 언니도 이제 무슨일 알았어 아이고 무슨 고양이들이 집사가 일어나는데 같이 일어나고 그래 아 맞아 집을 지킬 필요가 없고 막 이런건 아니거든 그래서 그저 밤에 놀지 않는데 너네 너네는 우리 엄마랑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 이불을 너러왔더니 어둡군 집집마다 저를 보면 빨래 거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불 걷는데 너무 좋아요 무슨 소리도 들렸어 그래 봐 집이 지내라 응? 너무 자 오늘 하루도 즐겁게 생활해봅시다 흐흫 흐흫 우유 얘네봐 얘네 왜 이러는거야 이게 뭐야 껴하고있어 털도 와 대박이야 저럴 수가 없어 그치 릴리야 딸내비만 저러는걸 어떻게 생각해?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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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지 릴리야 흐흫 흐흫 흥 흐흐흐 흑 지휘 흐흫 emia sings 숟가락 스티 coz 클 pharmac